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뷰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요즘에 꿀단지가 있죠 꿀단지. 꿀단지 이제 퀘스트라던가 또는 로그인 하시면은 꿀단지 아이템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까가지고 주사위를 주는데 그 주사위를 이제 카트라이더 홈페이지에서 룰렛이죠. 근데 룰렛이라기보다 이번에는 이제 주사위로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아이템을 여러가지 줍니다. 파츠조각이라던가 뭐 백박지, 플라임백박지, 코인, 바브리엘, 신상 카트기어, 골드상자, 골드플랜트상자, 또는 홍련, 루치카드, 강식패, 전자파밴드, 백코인, 뭐 붓, 띠온, 그 다음에 폭스, 루치카드, 뭐 여러가지 많이 줘요. 맞죠? 근데 아무튼 루치주머니를 제가 오늘은 해볼게 뭐냐면 200개, 루치주머니를 200개를 땄을때 과연 500만루치가 뜰것인가 그리고 루치가 얼마나 모일것인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가장 많이 뜯는게 루치가 500만루치 카드구요. 그 다음에 일단 1천 루치, 2천 루치, 3천 루치, 5천 루치, 루치, 1만 루치, 2만 루치, 3만 루치, 5만 루치, 10만 루치, 50만 루치, 100만 루치, 500만 루치까지 랜덤으로 뜨는데 200개 까면은 최소 100만 루치나 500만 루치 하나도 안뜰을까요? 그래도 제가 갖고있는거는 50만 루치 하나 제일 높은거 갖고있구요. 1개 10만 루치는 숨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루치주머니를 200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몇천 루치짜리는 세지않구요. 만단이로만 제가 한번 세볼게요. 만단이만 저희는 치고 하거든요. 그죠? 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쿠폰을 지원해준 우리 테카나트초롱이와 막자모드 올스타팀의 강지와 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슈르르 자 가봅시다. 아 근데 슈머리 안좋다. 3천 루치 스타트 오 잠깐만 갑시다. 3만 루치 한개에요 일단. 3만 루치 한개. 자 만단이만 씹시다. 1만 루치 한개. 와 근데 이게 100만이나 500만이 뜰까? 과연 200개를 까는데 맞지? 이런식으로 몇천원짜리가 많이 떠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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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루치 한개 떴어 잠시만요. 이 집 저니까 까봅시다. 이 집 뭔가 좋거든요. 500만 가나요? 미쳤다. 자 이 아이템은 여러분들 그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꿀단지 주머니를 여러분들 까셔가지고 거기서 까면은 이제 루치 그 주사위를 줍니다. 그래서 그 주사위 가지고 카트라이더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꿀단지 이벤트 그 이벤트 페이지에서 그 주사위를 돌리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루치 주머니 20개짜리 뭐 3만루치 카드 또는 뭐 굿 이온 그 다음에 폭스 이런거 많이 줍니다. 참고하시구요. 애들아 한번 패스할까? 애들아 160개 대 한번 패스할까? 50만루치 하나 떴는데 100이나 500만 뜨겠냐? 한번 패스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때 왜냐면 높은게 50만루치 한 번 떴잖아 맞지? 160개 한번 패스하자 자 1만루치 1만루치 4개까지 떴구요 3만루치는 2개 50만루치 하나 떴습니다 미쳤구요 100만루치 500만루치 가나? 자 한번 패스하고 와 미쳤는데 자 여러분들 500만루치가 아니 그 50만루치가 2개가 됐어요 와 좀전에 뽑은거만 좀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41개를 깠는데 얻은 루치가 뭐 몇천원짜리 빼고 만원 이상으로만 해서 만원짜리 4개 4만원에 3만루치 2개 6만원 그러면 10만원이죠 그리고 50만루치 하나 그러면 60만원을 얻었어요 41개를 깠는데 41개를 까서 50 60만루치 뛰겠습니다 근데 아이 50만루치가 떠서 이렇게 커지는거지 맞지 가보자이 과연 500만루치 또는 100만루치가 뛸것인가 저는 욕심없이 한 100만루치만 1개만 떴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자 일단 1만루치 한다고 스타트했구요 자 개수는 카운터하고 있습니다 계속 몇천원짜리가 지금 많이 뛰고 있는데 이건 안세고 있어요 이구요 현재는 일단 1만루치 이상으로만 1만루치 5개 4만루치 2개 50만루치 1개 이렇게 됐습니다 자 2만루치 와 2만루치 처음 떴어 맞지 2만루치 한개 1만루치도 6개째 따단 3만루치 한개 3개 자 과연 100만루치 5만루치 한개 오야 잘 뛴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1만루치 1만루치 괜찮은데요 1만루치 1개 3만루치 4개 3만루치 4개 총 4개 됐습니다 3만루치 총 4개 2만루치 1개 뿌어 현재는 1만루치 7개 2만루치 3개 3만루치 4개 5만루치 1개 5만루치 1개 5만루치 1개 1만루치 1개 일단 100개까지 쭈욱 갑시다 오케이 100개까지 이거 내가 봤을때 50개씩 살짝 끊어서 까는게 좋은거같아 맞지? 왜냐면 죽어라 까도 안뜨거든 어차피 한 50개씩 딱 끊어서 까는게 좋은거같아요 여러분들 1만 룰치 연달아 2개 떴네 1만 룰치 여깄지?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무조건 다 까는거보다 끊어서 까는게 나은거같아요 3만 룰치 1개짜리밖에 안뜨네 2개짜리는 안뜨네 맞지? 무조건 1개짜리네 2개 이상은 안뜨구나 횟수 3개는 편하네 5천 룰치 오 룰치가 지금 오마오마합니다 오만루치 오만루치도 나름 잘 떠요 지금 자 일단 100개를 까면서 정산 한번 합시다 6개 뒤에 500만 가나 진짜 500만루치 카드 보고싶다 100만루치 자 스톱 자 현재 정산은요 일단 총 이제 100개를 깠거든요 여러분들 100개를 깠는데 현재 총 100개를 깠구요 100개를 까가지고 현재 요렇게 얻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보면서 까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00개 출발할게요 자 마지막 100개 출발할게요 50만루치 딱 깠습니다 길로 본거 자 1만루치 이상만 모 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500만루치 뜨면 킵뷰 한달 5장 1만 1개 우리 2만 1만 2만 4 5 5 5 5 5 6 5 5 5 5 5 음... 자 발 some 304GB 좋아요 5GB 301GB 6GB 200개입니다 200개 200개를 깎구요 5만루치 한개 4개 5만루치 나름 잘 뜬다 아 5분만 안뜨나요 이제 3만루치 1만루치 1만루치가 제일 잘했다 17개 한번 끊자 52 51 10만루치 12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만루치 2만루치 스타트 8 1만루치 19 아 이번에 왠지 1인데 각인데 3만루치 8개 25 2만루치 5 7 5 5 5 5 6 아까도 초반에 빨리 땄거든 와 3만붙이 좋네 3만붙이 13개 아 뜰것같은데 500만붙이 하긴데 이거 안되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10개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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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결과는 이거 22만, 18만, 39만, 20만, 50만 그러면 이제 학기가 얼마죠? 149만 루치 자 이렇게 해서 결과는 149만 루치를 획득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빗개를 오픈해서 149만 루치를 획득했고 어.. 5만 루치는 뜨지 않았습니다 3대 루치는 50만 루치짜리가 한 개 떴고요 혁찬 강지밧초롱이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뉴! 마! Let me hear say Absolutely Phil How many sou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